2022년 10월 21일부터 22일 우리나라가 발롱도르 보유국이야 라비오가 지난 마카비 하이파전에 이어서 또 멀티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에 물이 올랐어요 알레그리아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첫 연승을 거둡니다 드디어 10월 22일 아르센 벵거의 73번째 생신 49년생인 벵거웅의 49경기 연속 프리미어리그 무패 행진은 상 하나 따로 줘야 됩니다 아무리 언젠가부터 뭐 말하면 벵거 아웃이 나오긴 했어도 심지어 에메리가 못할 때도 벵거 아웃이라고 했어 지금 와서까지도 벵거를 리스펙트하지 않는 아스날팬은 없을 겁니다 아빠 우리 맨시티한테서 승점 3점 땄는데 이걸로 뭐 할거에요? 아 그래 이 귀한걸 가지고 말이야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지 꼴찌인 노팅온 포레스트한테 희망을 반등을 하나 씹더니 그들은 원정 유니폼 패턴 마냥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일단 올 시즌 원정 나가서 전혀 이기질 못하고 있죠 이런 리버풀에게 막혀 연속 득점 기록이 끊겼던 맨시티의 홀란드는 다시 또 일을 하기 시작했죠 무난하게 이긴 것 같으면서도 브라이튼이 나름 저력을 보여준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트로사르 이 선수의 지금 활약이면 맨시티가 내년 여름에 눈독 들이지 않을까 조오심스레 500 걸어봅니다 500원이요 500원 챔스를 앞두고 어느정도 로테를 돌린 밀란이었는데 그 와중에 유배를 무너뜨렸던 밀란의 10번이 해결해주네요 오리기도 데뷔골을 넣었는데 과연 그들은 그리울까요 안그리울까요 이날 최고의 빅매치 첼맨 첼시가 승리도 챙기고 6경기 연속 클린시티 하나 씹더니 카세미루 가 있었죠 아주 겉모습처럼 야성미 터지는 포효를 했죠 텐하은은 하마터면 전반기에만 한 감독에게 두번 참교육당할 뻔했는데 카세미루가 그것을 막아주었죠 그리고 결과와 별개로 감독이 호날두 명단 제외시킨거 가지고 호날두에 대한 리스펙트를 부여라 뭐 이러고 있는데 해외 팬들이 일부 지가 먼저 팀에 대한 리스펙트를 해야한데도 라우타로와 바렐라 9,7년생 듀오 카세미루에서부터 둘다 3경기 연속 골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그랬냐구요 보라도리에 맞추느라고 그랬어요 마침 이번에 발표된 인텔의 서드가 노랭이길래 자 그래서 나나가 보라도리를 아주 미친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피오렌티나의 베누티라는 수비수 때문에 어느정도 운이 좀 따르긴 했어요 어쨌거나 어 미키 타리안도 데뷔골 그럼 이룰경기로 돌아옵니다